6월 26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하기 위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중독 예방과 근절에 힘쓰기 위해 24시간 원스톱 마약류 상담 서비스 13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전화 상담 센터에서는 온암용 예방 상담, 마약류 사용자 중독 심리 상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연계 관련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마약류 중독자 상담부터 마약류 온암용 예방 상담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로 힘들 때 일상 사이 언제나 함께하는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 센터 1342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약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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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